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정기산업기사 2020년도 1,2회 회로이론 기출문제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임피던스가 O√3 플러스 J5 오민 3개의 임피던스를 Y결선하여 선간전압 250V의 평형 삼상전원에 연결하였다 이때 소비되는 유효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요 문제는 이제 요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 임피던스 3개를 Y결선 했답니다 요게 하나의 임피던스가 O√3 플러스 J5란 얘기구요 여기에 여기에 선간전압을 몇 볼트 250V 25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때의 유효전력을 구해라 자 유효전력은 I제곱 R로 구하지 그죠 요 한상의 유효전력이 I제곱 R이에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이때 전체 유효전력은 요거의 3배다 해서 요런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전류는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 여기서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 근데 여기서의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 적용되는 전압은 상에 걸리는 이 전압을 의미합니다 Y결선에서의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배가 작아요 그래서 이때 요 상전압을 선간전압을 적용하면 루트 3분의 선간전압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요 임피던스는 1분의 임피던스 요렇게 적용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 분수분의 분수 범분수 정리하면 가까운거 곱해서 분모 원거 곱해서 분자 해서 요런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거구요 여기서 요거 요것의 제곱 요것까지 정리하면 자 선간전압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 제곱 임피던스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그래서 3 임피던스의 제곱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되면 남는건 요렇게만 남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런식으로 요렇게 정리가 되고 어 임피던스는 문제에서 복소수로 줬죠 그죠 이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내는 방법은 요 앞에 있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를 씌웁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요 임피던스에서 요 앞에 있는 실수가 저항이 되구요 요 뒤에 있는 허수가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줘요 네 그래서 요것의 제곱 분의 선간전압의 제곱의 플러스 저항 루트와 제곱은 없어지지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저항의 제곱 그래서 5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5의 제곱 분의 요거 보여요 선간전압 250V의 제곱 곱하기 저항 저항이 5루트 3 요거를 공항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유유전력은 5412.66 그러면 5413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유유전력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y결선에서는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값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요 요거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 를 t 가 0 에서 닫았을 때 전압이 100V고 dt 분의 dit 요거는 뭐냐면 전류의 변화량 초당 전류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덕턴스 해니 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인데 자 문제에서 전압을 주고 전류의 변화량 전류의 변화량을 줬지요 요거 가지고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인덕턴스 곱하기 dt 분의 di 요게 전류 값의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전류 값이 아니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선 여기서의 이 전압의 전압의 크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압입니다 이 전압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구요 여기서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깁니다 넘기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 줘야 되겠죠 그래서 dt 분의 di 분의 vlt vlt 이 100 볼트 그 다음에 dt 분의 di 전류의 변화량이 40 암페아 퍼 세크 요거 공항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인덕턴스는 0.25 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3번 r1의 저항에 r의 가변 저항이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 값은 단 r은 가변 저항의 최대 크기이다 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에 이 전류가 최소로 하기 위한 이 크기를 구하해라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i는 r 분의 2가 되겠네요 전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이 저항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왜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항 요것의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는 r2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합성 저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r과 여기 얘가 r과 요거는 병렬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 중간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얘가 r2면 전체가 r이니까 얘는 r에서 r2를 뺀 값이 여기 저항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합성 저항은 r 요게 r1이네요 r1 플러스 두 개가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으로 해서 합 r2 플러스 r 마이너스 r2 분의 r2 곱하기 r 마이너스 r2 해서 요거 정리하면 r2와 마이너스 r2 크기가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네들은 서로 상세되겠죠 없어져서 부모에는 r만 남고 분자는 요렇게 곱하면 r의 r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얘가 이제는 합성 저항인데 이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최대가 되면 됩니다 분자 값이 최대가 되면 되요 왜냐 합성 저항 값과 요 분자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면 요 합성 저항 값도 최대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r0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기 분자 값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요기 2차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최대가 되는 점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자 보면 요기 2차의 얘가 이제 마이너스 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최대가 되는 점은 기울기가 0인 여기 제일 꼭대기는 이런 직선과 접선이 되겠죠 요기 기울기가 0이에요 0 이럴 때가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는 미분을 했었을 때 0이 나오면 되요 그게 기울기가 0인 지점이거든요 이게 미분 미분은 뭐에요 a의 제곱을 미분한다 그럼 2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2a에 여기서 하나를 뺀 2a 2의 제곱을 미분하면 2a가 되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만약에 a를 미분한다 그럼 얘는 1이 되깁니다 1 1 왜냐 여기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이 요기 내려와서 1-1은 a의 0승인데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1 그래서 1이 되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는 1 그럼 얘는 r만 남구요 r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2가 앞으로 가서 여기서 하나 빼면 r2 요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요게 이제 얘를 미분한 값이에요 이 값이 0이 됐을 때가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에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거 구하는 거죠 r2 값 최소로 되기 위한 r2 값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를 넘겨 볼까요 그럼 r은 2 r2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얘를 2를 넘겨주면 r2는 2분의 r 이다 r2가 2분의 r 값을 가질 때 이 전류는 최소가 된다 즉 다시 설명하면 r2가 2분의 r 값을 가질 때 합성저항은 최대가 되고 전류값은 최소가 된다 그래서 2분의 r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때 전류가 최소일 때 이 값은 이 저항의 반이다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만 하시더라도 요 해설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한번 적어는 보셔야 돼요 한번 적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va vb vc 를 평영삼상전압이라 할 때 v0값 얘네들이 평영삼상전압 평영삼상전압은 뭐죠 위상이 같고 크기가 같을 때 평영삼상 이라고 하죠 이럴 때 요 중간 중성점에서 요 중성점까지의 전압은 요거는 이제 밀만의 정리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데 요거는 삼상이 평영할 때 이때는 요기 중성점의 전압은 0V다 중성점을 연결한 전압은 0V다 암기해 주시고요 밀만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기 전압 전압값 그래서 요거를 쭉 요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와 여기 전압과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요 b 전압과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요 c 전압과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요 사이의 전압 요 사이의 전압 요 전압을 구할 때 밀만의 정리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자 a b c 삼상이 평영일 때 a b c 를 다 더하면 0입니다 0에다가 z 분의 1을 곱하면 0이죠 0에다가 z 분의 3을 나눠도 0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0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구음과 삼음인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자 요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a 에서 나와서 여기서 구음과 삼음이 연결되고요 여기서 구음이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음과 삼음이 연결되고요 구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에서 구음과 연결되고 삼음과 삼음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삼음과 구음이 연결되고 요것과 구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과 동일한 회로라는 얘기에요 자 여기서 여기 얘가 이제 y결선이죠 얘를 델타결선으로 바꿔줍니다 델타결선으로 바꾸는 식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내부결선 y를 델타결선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y결선이죠 y결선을 델타결선으로 이렇게 이제 등가 변환하는 거예요 등가 변환할 때 여기가 r1 r2 r3 라고 하면 여기에 r a b 라고 할까요 r a b 는 얘 요것과 마주보는 애 얘 구하는 거잖아요 마주보는 애 r2 를 분모에다 두고 두 개 곱한 거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 요렇게 요렇게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보면 얘를 요렇게 되는 애를 하나 만들면 요기 3옴 3옴 분에 요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면 r의 제곱이죠 똑같으니까 그죠 3 3 9 9 라고 하겠습니다 3 3 9 얘도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3 3 9 플러스 3 3 9 해서 3분의 3 9 27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랑 요렇게 나누면 9 나오죠 9 요것도 이제 똑같이 계산한 거예요 얘는 이제 식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저항이 이제 9옴이 나온 거예요 9옴 이것도 이제 저항값이 다 같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만든 게 다 9옴 9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델타 결선으로 만든 값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9옴 9옴 병렬로 되어 있어요 얘를 합성하면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그죠 합분의 곱하면 요 요 저항 요 저항을 합성한 게 4.5옴 얘도 4.5 얘도 4.5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런 식으로 회로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로를 자 얘를 또 정리하면 A B 사이에 4.5옴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얘 합성저항 어떻게 구해요 얘는 직렬이니깐 서로 더해주면 되고요 이것과 이것은 병렬이니깐 합분의 곱수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직렬이니깐 더해주고 얘와 얘는 병렬이니깐 합분의 곱수로 해서 계산하면 이때 총합성저항은 3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 내용은 Y결선을 델타결선으로 바꾸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력전압이 여기구요 출력전압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S 함수로 변환해줘서 입력분의 출력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서 S 함수로 변환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얘는 대문자 E1의 S 요렇게 변환하구요 IT는 대문자 E의 S 저항은 그냥 R 여기는 저항이니깐 R C는 캐피스턴스죠 얘는 CS분의 1로 바꿔주고요 얘는 대문자 E2의 T를 S로 요렇게 바꿔줍니다 요렇게 바꿔줘서 이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하는데 우선 일단 입력 전압이죠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더해주고 V는 E는 IR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개를 다 더한 값 R1 여기 R1 R2 여기서 R2 그 다음에 CS분의 1 요게 S 함수로 바꿔줄 때 요렇게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CS분의 1 적용해주고 다 더한 값에다가 전류 흐르는 전류 IS 곱해줄 값이 입력 전압 I1S가 된다는 얘기에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출력은 요 출력은 전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요 그죠? 그래서 2개 더해준 것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2 플러스 CS분의 1에다가 같은 전류 이렇게 해주면 IS IS 약분 되겠죠 예 정리하면 분모가 CS에요 그래서 R2 R1 R2도 CS로 통분해주면 CS분의 R1 CS 플러스 CS분의 R2 CS 플러스 CS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요거 분모를 다 같게 맞춰줬으니까 하나로 통분하고 R1 CS 플러스 R2 CS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기 분자도 얘를 CS분의 R2 R2 CS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CS분의 1 분모 똑같이 통분해주고 R2 CS R2 CS2 네요 R2 CS 플러스 1 요렇게 정리하고 CS CS 약분하면 남는건 요렇게 남겠네요 네 요기 얘가 R2 네 R2 요렇게 정리한게 전달함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게 3번에 있네요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정리하는거에요 입력분의 출력 그리고 요기 S 함수로 바꿔줄 때 요거는 대문자로 S 함수 R은 R C는 CS분의 1이다 자 만약 여기에 이제 인덕턴스 L이 있으면 얘는 LS로 바꿔줍니다 캡시턴스는 CS분의 1 인덕턴스는 LS 요렇게 바꿔주는거에요 자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옴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중첩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전화번 전화번이 두개네요 이 전화번 또는 전류원이 있었을 때 하나만 두고 나머지 전류원은 개방 전화번은 단락해 놓고 회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값을 그 회로마다 다 구하고 마지막에 중첩 다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여기는 전화번이 두개가 있네요 우선 얘 하나만 두고 얘는 단락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 여기 5옴에 흐르는 전류값은 자 보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가 단락이 됐어요 그죠 전류는 내가 흐르기 쉬운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여긴 저항이 있고 여긴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영암배하다 네 요렇게 볼 수 있구요 어 요번에는 이 전화번 이 전화번을 두고 얘를 단락시켜 올게요 그럼 회로는 회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은 i는 r분의 v 자 전류는 오음 전압은 병렬이니까 여기가 5V면 여기 걸리는 전압도 5V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5V죠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도 5V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전압 5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1A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V를 단락하고 구한 이쪽 전류값은 1A 5V를 단락하고 구한 여기 전류값은 0A 그래서 1과 0을 더해서 처음에 본 이 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과 0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A가 되겠습니다 요 중첩의 원리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 하나만 두고 나머지 전압원은 달락 전류원은 개방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회로 그저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전류의 대칭분 0상분이 이런 값을 갖고 정상분이 이런 값을 갖고 역상분이 이런 값을 가질 때 3상 전류 중 A상의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아인가 자 0상 정상 역상 전류를 가지고 A값 A값 A상의 전류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A상의 전류는 0상 정상 역상을 모두 더해줘서 A상의 전류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복수수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면 어 12 플러스 J9가 되겠네요 요거 크기를 구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c여서 크기를 구하죠 그래서 12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에 루트 하면 15암페아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A상의 전류를 구할 때 0상 정상 역상 분을 다 더해주고요 B상의 전류를 구하면 0상 플러스 A의 제곱 정상 플러스 A의 역상 C상의 전류를 구할 때는 0상 플러스 A의 정상 플러스 A제곱의 역상 요렇게 해서 구하죠 요게 이제 3상 불평형에서의 A, B, C상의 전류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의 A값이 의미하는 건 120도입니다 그리고 A의 제곱값이 의미하는 건 240도라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전압은 이런 값을 갖고 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유효전력 P와 무효전력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복소전력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복소전력의 실수값은 유효전력을 의미하고요 허수값은 무효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것들 정리해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라는 내용이 문제인데 자 여기서 복소전력은 뭐냐 전압과 전류 두 개를 곱해서 전력을 구하는데 여기서 전류값 전류값의 부호를 반대로 넣어줍니다 요게 전류의 켤레복소수라고 해요 켤레복소수 그래서 전압은 고대로 적용하구요 전류값을 켤레복소수 중간에 부호를 반대로 해서 쭉 정리하면 요 값은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실수값이 유효전력이 되구요 여기 허수값이 무효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1500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1500 루트상 하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복소전력을 이용해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하도록 하겠습니다 70번 70번 프리에급수로 표현된 외형파가 반파대칭 및 정현대칭일 때 ft 시간의 함수에 대한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 요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프리에급수 주고 이때 시간의 함수가 반파대칭 및 정현대칭일 때는 요때 bn의 기수항만 존재한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에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2에 흐르는 전류 I2가 단자전압 V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은 단 오메가는 회로의 각 주파수 라디안퍼 세크이다 자 여기서 요기 I2가 이 전압보다 90도 뒤지기 위해서는 저항값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값만 존재할 때 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져요 즉 여기서의 임피던스가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인데 여긴 90도 뒤지기 위해서는 이 리액턴스가 뭘로 계산되냐면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이죠 여기서 저항값이 없어야 이 전류가 90도 위상이 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돼요 답은 4번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이게 오메가 2가 아니라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R1 곱하기 R2는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L1 L2다 L2와 같다 요게 이젠 I2가 전압 보다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해설 간단히 설명 드릴 건데 요거 그냥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요기 해설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I2가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은 유도성 리액턴스만 존재해야 함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임피던스에서 유도성 리액턴스만 존재해야 된단 얘기에요 자 I2는 I2 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두 개의 저항 임피던스 두 개의 임피던스를 더해줍니다 여기 임피던스는 뭐에요 여기 임피던스는 R2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여기 임피던스는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는 R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R1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반대쪽의 임피던스를 분자에다 올립니다 그럼 얘가 R1이 되겠죠 여기다가 전체 전류를 곱해줘요 이렇게 계산된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인데 여기서 I0가 전체 흐르는 전류죠 I는 임피던스 분의 V에요 요거는 전압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1인데 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로 나타낼 수 있죠 임피던스의 역수잖아요 요게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른 전류를 V 곱하기 어드미턴스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어드미턴스는 요 어드미턴스 계산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계산된 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반대에요 그죠 임피던스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개의 임피던스를 더해줍니다 즉 요렇게 Z1 Z2 요렇게 더해주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어드미턴스다 하면 어드미턴스로 계산이 된다 하면 어드미턴스 요게 Y1 Y2일 때는 여기 합성 임피던스는 Z1 플러스 Z2 였잖아요 이때 합성 어드미턴스는 합분의 곱수로 구합니다 요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자 보면 여기에 전체 임피던스를 Y로 두고 Y2로 두고 얘를 Y1으로 두면 얘랑 얘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게 Y2는 임피던스일 때는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수로 계산하죠 그런데 어드미턴스일 때는 어드미턴스일 때는 요렇게 병렬로 계산될 때는 두 개를 더해줍니다 요것과 요것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어드미턴스는 뭘까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에요 여기 임피던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R2 플러스 J오메가 L2 분의 1이 여기에 어드미턴스 여기에 어드미턴스는 얘는 R1 분의 1이 되겠네요 두 개가 두 개의 어드미턴스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더해줘요 더해줘요 플러스 R1 분의 1 얘가 여기에 어드미턴스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드미턴스와 여기에 어드미턴스 서로 직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수로 계산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어드미턴스고 얘가 여기 어드미턴스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합분의 곱수로 나타낸 거에요 어드미턴스를 전체 어드미턴스를 그래서 요거를 쭉 정리해 보면 어드미턴스는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뭐에요 어드미턴스 여기에 어드미턴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한게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지요 근데 여기 분모와 여기 분자 똑같으니까 약분해 주고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가 돼요 얘가 뭐에요 전류값이에요 전류값 전류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입니다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는데 우리 저항값 여기 여기 이 저항값이 0이어야 이 전류는 이 전압값보다 90도 뒤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저항값이고 얘가 리액턴스 값이죠 그죠 허수 허수고 실수니까 즉 얘가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0이 되려면 요거 두개의 크기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R1, R2는 오메가의 제곱에 L1, L2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암기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I2가 이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기 위해서는 R1, R2가 요거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오메가의 제곱에 L1, L2와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RC 직렬회로의 과도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R 곱하기 C 컨투턴스 값이 클수록 과도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암기 요거는 시정수 RC 직렬회로의 시정수가 요렇게 계산되거든요 두개의 값이 클수록 클수록 과도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자 여기서 시정수가 뭐에요 과도현상에서 요게 이제 정상전류값이에요 정상전류값 처음에 스위치를 인가하고 전류가 흘렀을 때 정상값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시정수는 정상값까지 가는 63.2% 여기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63.2%다 하면 시작돼서 정상값에 63.2% 값에 도달하는 그 시간 요 시간에 시정수라고 하는데 자 과도현상은 정상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이 시정수가 길면 길수록 과도현상도 길어지겠죠 즉 천천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과도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은 네 2번 rc 요게 시정수를 의미하는 값이네요 rc 값이 클수록 과도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즉 과도현상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용량이 50kvA의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결선하여 삼상으로 운전하는 중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머지 두 대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삼상 부위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최대 출력은 몇 kvA인가 자 이런거에요 용량 50kvA짜리 단상변압기 3대 3대를 델타결선으로 요렇게 연결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50이고 50이고 50 그러면 이 삼상 총 용량은 50짜리가 3개니까 150kvA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한상이 고장나서 두개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대요 그럼 이때 최대 출력은 50 더하기 50 해서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두대로 결선에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결선은 V결선이에요 V결선 V결선은 출력비가 57.7%입니다 이 57.7%는 어떤 것에 57.7%에요 델타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57.7% 그럼 델타결선으로 공급할 때 전력은 150kvA인데 여기서 V결선으로 운전하니깐 이 150kvA에 57.7% 즉 150 곱하기 0.577 해서 이때의 최대 출력은 V결선으로 했을 때 최대 출력은 86.6 86.6kv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86.6kvA가 없죠 보기에 있는 것들을 공항력 계산기로 눌러보고 86.6kvA가 나오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또 V결선 이렇게 또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V결선에 V결선에서의 전체 출력은 변압기 1대 용량의 루트3배입니다 그럼 변압기 1대 몇이에요? 50kvA죠 여기에 루트3배가 V결선 했을 때 전체 변압기 출력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V결선의 출력비 57.7%다 어떤 것에 57.7% 라고요? 델타 결선 했을 때 57.7%에 출력을 한다 어디서? V결선에서 그리고 V결선의 전체 출력은 변압기 1대 출력의 루트3배다 이거 두 가지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각상의 전류가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 1대 0상분의 전류 순시치는 0상분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3개의 전류값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눕니다 그게 0상 전류에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개를 다 더하면 쭉 더하면 얘랑 얘랑 서로 없어져요 왜냐? 크기는 같고 두호가 반대기 때문에 서로 상세됩니다 그럼 남은건 얘만 남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30sin 오메가 t 하면 얘랑 얘랑 약분해서 10sin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영상 전류 구하는 공식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 이 sin t 플러스 cos t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문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는 3번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건데 암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sin t 플러스 cos t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경우에 실효값은 이거 뭐예요 여기가 이제 sin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직유분 그 다음에 sin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기본파라고 합니다 기본파 이거 비정연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직유분의 제고 플러스 이 기본파의 실효값 기본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에요 이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거에 제곱을 적용하고 루트 두 개 더해주고 루트 하면 비정연파의 실효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유분의 제곱 플러스 이 뒤에 있는 기본파의 실효값의 제곱을 루트해서 공항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의 이 전류의 실효값은 12.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 비정연파 실효값 구하는 공식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직접 계산해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어떤 전지에 연결된 외부 회로의 저항은 5옴이고 전류는 8A가 흐른다 외부 회로의 5옴 대신 15옴의 저항을 접속하면 전류는 4A로 떨어진다 이 전지 내부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이런거에요 여기 외부 회로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제 전지에요 전지에 내부 저항이 있고 외부 저항이 있겠죠 외부 저항에 옴을 적용했을 때는 여기에 8A가 흐르고 외부 저항에 15옴을 15옴 저항을 두면 여기에 전류는 4A로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4A 4A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이 단서를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이 전지에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외부 저항이 5옴일 때 5옴일 때 여기에서의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죠 전압 V는 IR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에 R1 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직렬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해요 그죠 R2인데 여기 이게 외부 저항이잖아요 이게 5옴일 때 5옴일 때 5옴일 때 전류는 몇 암페야? 8암페 여기도 8암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때의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R1 전류는 8암페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플러스 8암페 곱하기 R2 R2가 몇 옴일 때 5옴일 때 그래서 이때의 전압은 8R1에 플러스 4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번에는 여기에 저항값을 15옴으로 바꿨더니 여기에 몇 암페가 흘렀다고요 4암페야 자 그러면 이때 전압은 동일해요 그죠 저항을 바꿨다고 해서 건전지의 전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R1 곱하기 I 플러스 R2 곱하기 I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때 전류는 4암페야 그죠 그래서 4R1 플러스 4R2 4R 플러스 그리고 이때 외부저항은 15암페야 그래서 4R1 플러스 4 곱하기 15 하면은 4R1 플러스 60V다 이때의 전압과 이때의 전압 같아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게 이렇게 두고 두고 얘를 넘겨주면 플러스 4R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R1 플러스 40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0 그래서 4R1은 20이다 4 넘겨서 나눠주면 R1은 오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그러면 R1이 오음이에요 오음 여기가 오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R1 오음을 적용하면 4 곱하기 5 20이죠 20 그러면 20 플러스 60은 80 그죠 여기 몇옴이라고요 오음 58에 40 40 플러스 40은 80 똑같지요 그래서 이때 건전지 이 전지의 기절력은 80V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구형파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건 구형파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회로의 4단자 정수로 틀린 것은 이거 뭐예요 T형 회로죠 T형 회로의 ABCD는 어떻게 구하냐 4단자 정수 ABCD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는 1 플러스 요렇게 4분의 4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4는 2 A2 맞네요 B는 요렇게 해서 4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4 두 개 곱한 거 4 곱하기 4 그래서 4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4 곱하기 4 12 B는 12 맞네요 C C는 요렇게 내려서 요거 4분의 1 4분의 1 요거 분의 1이에요 그러면 C도 맞네요 4분의 1 그러면 D가 틀렸겠네요 D 어떻게 구해요 요렇게 구하죠 1 플러스 4분의 4 그러면 얘도 2가 돼야 되는데 6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네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요렇게 해서 A 요렇게 해서 B 요렇게 해서 C 요렇게 해서 D 요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요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출력측을 개방하니 여기 출력측 여기 V2에요 여기를 개방하니 V1은 12V I1은 2A V2는 4V 여기가 4V이고 출력측을 달락하니 달락했다는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죠 달락하니 V1은 16V I1은 4A I2는 2A 이었다 4단자 정수 A B C D는 얼마인가 자 요거 A B C D 4단자 정수 관련된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V1은 A V2 플러스 B I2구요 요거 요거 I2가 아니라 I1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요거 I1이에요 I1은 C V2 플러스 B I2입니다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력측의 전압 은 이렇게 구하구요 입력측의 전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인데 자 보면 여기서 단서를 뭘 줬어요 출력측을 개방하니 출력측을 개방을 했어요 출력측이 개방되면 개방되면 이 부하에 요 단자에 연결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개방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I2는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에서 I2가 0이면 얘랑 얘랑 0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식은 V1은 A V2가 되구요 I1은 C V2가 돼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V1은 A V2 A A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V2 넘어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A는 V2분에 V1이다 언제 I2가 0일 때 I2가 0일 때 I2가 0일 때 I2가 0일 때는 여기 출력측을 개방했을 때에요 그죠 그러면 출력측을 개방했을 때 V1은 12V V2는 4V 그러면 V1은 12V V2는 4V 계산하면 A는 3입니다 A는 3이에요 그러면 보기를 보면 A3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4번 네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0이니까 I2는 CV입니다 네 CV2에요 그럼 C를 구할 때 V2 넘겨주면 C는 V2분에 I2가 되겠지요 언제 I2가 0일 때 V2 몇 볼트 4 볼트 출력측을 개방했을 때 I1은 2A I1은 2A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C는 0.5 C는 0.5 맞네요 자 그리고 출력측을 달락하면 출력측을 달락했대요 달락하면 뭐가 0일까요 V2가 0입니다 우리 전압잴 때 단자가 개방된 상태에서 우리 전압을 재죠 전선에 이렇게 전압재면 이거 전압 나와요 안 나오죠 0 볼트에요 왜냐 달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락이 되면 V2는 0이에요 자 그러면 V2가 0이면 얘랑 얘랑은 0이겠네요 이때 V1은 BI2가 되고 I1은 이거 I1입니다 DI1이 되겠죠 우선 B부터 구하면 자 여기 B를 기준으로 해서 식정리하면 I2분의 V1이에요 언제 V2가 달락되었을 때 즉 V2가 0일 때 자 그러면 I2 V1 I2 2암페 하고요 V1 16V입니다 그러면 2분의 16 B는 8 B는 8 맞네요 D D는 I2죠 I2가 넘어가면 D는 이거 I2죠 I2 I2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2가 넘어가면 D는 I2분의 I1 언제 2차가 달락되었을 때 2차가 달락되면 2차전압은 0이라고 했어요 I2는 2암페어 I1은 이때 4암페어 라고 했죠 I1은 4암페어 이거 계산하면 D는 2다 2 그래서 A, B, C, D는 이런 값을 간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공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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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암기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방되면 전류는 0 달락되면 전압이 0이 된다는 거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 가지고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1, 2회 전기산업계사 회로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쭉 써보시고요 계산 문제 구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글로 되어 있는 문제 이 문제 답은 이거다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이면 다음 회차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확실히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글로 나와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 문제는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고 공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